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3장 역할을 토대로 해서 4장, 5장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자, 그래서 4장은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가져와서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나 대상을 인식하는가? 이건 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오문인식과정, 의문인식과정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인식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 이전의 경험을 인식하는 과정, 이래서 오문인식과정, 의문인식과정 했었죠? 짱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5장에서는 뭐합니까? 마음의 가장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생 연결이 되죠? 한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하고? 불구해서 말하는 윤회와 제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은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길라잡이 됐는데 과정을 정책적으로 하면은 윤회의 길라잡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말인지, 샥, 그릇도 팍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윤문팀에서 너무 그렇게 피면 안 된다고 운전을 막 고쳐 놓고 결정적으로 했잖아요? 딱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분들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같이 무식하게, 죄송합니다. 경남도 사는 건 없대요. 형님, 여기까지는요? 한 번 합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등록의 마음은 또, 윤회의 마음은 바깥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바꾸면 한 게 뭐고, 이렇게 하더라고. 다 바꾸면 닦아버렸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윤회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윤회의 길라잡이 입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하면 제가 또 누구를 주고 가습니까? 초기 물기에는 윤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우리 서성, 서가문의 부처님께서는 윤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윤회을, 윤회가 조금 더 나아가면 뭡니까? 예,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한 대씩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못 때린다고 했죠? 왜?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과보를 못 해가지고 빼면 나를 때리겠죠?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남한테 맞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남은 안 때립니다. 그런데 80살이 돼서 윤회는 없다. 부처님은 윤회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80살이 돼서 병사 한 대 팍 때리면 80은 건 노인보고 때릴까요? 또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백채의 생이니까 저는 아무도 봐도 80살까지도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더니 희망상으로 80살이라고 하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벌써 아비다움에서 뭡니까? 어떻게 윤회하는가? 그 과정을 바치죠? 사실 불교 정책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정밀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윤회하는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경헌, 혹은 주석서, 혹은 그런 문헌은 전화하지 못 받습니다. 없다 해도 관위 아닙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5장에서 있잖아요? 윤회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크게 4가지로 접근하죠. 상식적으로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제일 처음에서 뭡니까?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크게 뭡니까? 31가지 세상으로 그렇죠? 욕계 세상, 새끼 세상, 우리 무색 세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욕계를 또 뭡니까? 악초와 선초로 나눠서 그렇죠? 4가지 세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31가지 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뭡니까? 친절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북방에서는 세상을 33가지로 하느냐? 그것까지 다 밝혀놨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공도 33세 붙이고 하는데 왜 세상이 33가지인지, 33가지 세상이 뭔지 북방에서 정리된 건 잘하지 못 봤어요. 그런데 C 베타를 쫙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33가지, 3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도표를 두 개 넣어놨죠 그렇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밝혀놨죠. 그럼 두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윤회합니까? 거기에 윤회하는 재생연결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악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은 206쪽에서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1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저 눈을 싹 펴려고 모르는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이 되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죽으면 206쪽입니다. 끝까지 206쪽으로 나옵니다. 멋있는 도표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표 인정한 우신화한다 선생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내놔도 머리 찐 도표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을 보면 19개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들이 어떻게 재생연결식을 하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악초 재생연결식은 19번입니다. 그렇죠? 선체제생연결을 했는데 욕계 선체제생연결을 했는데 불구자나 나선신 있잖아요? 정남신 뭐 이런거죠? 공간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면 27번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욕계도 뭡니까? 인간적 천상이 재생하는 것은 8가지. 됐죠? 3개는 5가지. 무색개는 4가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19가지입니다. 반 이상이 모르는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33가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31가지 세상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그 원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분께서 말하는 읍이죠. 읍이죠. 읍입니다. 그렇죠? 그럼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읍이 뭡니까? 읍이 되어 이 읍은 뭡니까? 반드시 과부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읍의 과도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읍을 상자구에서는 우리 아브라함마트 상자에서는 1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가지는 이미 청정노론이잖아요. 청정노론 AD 한 5세기 때 결정된 거고 부타고서 선정, 그때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했었죠.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읍에 대해서 12가지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 전성이 되어 내려왔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업은 이 12가지의 기본이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업의 역할입니다. 업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생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과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은 생산업입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는 업은 과보로 가져오고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업이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저는 그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북방에서 이 제일 중요한 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제가 이런 부산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업의 역할을 하는데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업은 또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없는 업을 역할을 하죠. 그렇죠? 다른 업이 업을 한 번만 지었어요. 봐야죠. 그렇죠? 한 번 줄여서 하는 거죠? 한 번 1억 개 지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업이 과보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과보를 낳는 과정을 또 하는 역할. 그렇죠? 충분히 우리 삶을 살면서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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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안에서 업이나 동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딱 이 자기로 돈 좀 벌어가지고 와! 차! 딱! 한 번 보니까 확 꺼놨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죠? 이 친구는 좀 딱! 절주인자 했는데? 그것까지 너무 나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기는 그 방해하는 무슨, 뭐가 딱 나타나죠? 아닙니까? 예. 돈을 뭐 다 그, 이제 했는데 그렇죠? 딱! 하는 게 뭡니까? 자식 놈이, 아 죄송합니다. 이제 좀 친해지다고 막 놈자가 막 나옵니다. 이때 놈이 해야 되죠. 자식 놈이 학교가서 사고 치가지고 그죠? 그 돈을, 그죠?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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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무심시한 건 뭡니까? 파괴업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뭡니까? 현대 자동차,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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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테르츠 그죠? 그것까지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면 뭡니까? 그건 선업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뭡니까? 이제, 그죠? 좋은 업이 뭡니까? 그, 뭐, 뭡니까? 나쁜 과고가 진행되는 데 있잖아요. 좋은 업이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가 뭡니까?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깨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의 역할에 따라서 뭡니까? 생산업? 그 다음 뭡니까?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 이 4가지만 갖고 업을 내야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과목이 돼있어요. 그죠?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죠? 여기 오신분들은 다 또 여셔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없다. 그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각오를, 이렇게 업을 짓는데 그 일업계 가운데 어떤 업이 제 생긴 결식으로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그죠? 나는 하나도 안 좋은 거 하다. 글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라이란 말을 쓰면 못 들이겠고 뭡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십시오. 그죠? 저를 보십시오. 무식하니까 뜨듬어 댕기고 그죠? 조그마한 무식한 사람은 뭡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안 먹으면 막 천하를 당하는 것처럼 글쎄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 다 그렇잖아요. 별 큰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 하나 알아갖고 그죠? 지 혼자 천하를 당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뭐 업자에서 그죠? 구라로 딱 멈추고 그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생인결식을 결정하는 재생인결식의 과보를 결정하는 순서 그런데 뭡니까? 이 업업체는 뭡니까? 하나의 업이 하나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인식과정에서 뭡니까? 업을 지으면 일곱 번째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개 업이 전부 뭡니까? 그 과보를 다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나의 업이 하나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뭡니까? 한 일곱 개 업을 지었으면 이 일곱 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논이 재생인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이죠? 이걸 부정하면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합리적인 게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말을 섞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데 결국 그 가장 기본 멈축이 뭐겠어요? 이렇게 업을 지었으면 이렇게 중에 가장 강한 논이 재생인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입니다. 그 순서대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업을 지었으면 중업이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업은 뭡니까? 그 선업과 극악업과 극선업이 있습니다. 그 과학업을 통해서는 오역 중개하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랑을 죽이고 무청 ignorant pergunt을 피를 내고 화학 전관을 파면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 알 것 같죠? 나머지 세 개는 모르겠고 아프가 두 개는 맞죠? 아버지의 의미를 죽이더군요. 호 호 기 그죠? 그날 90년비 아홉 학생 뉴스TO에 반드시 납니다. 왜? 무증자기 호 기기되머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찌됩니까? 여기서는 임종의 다다로 지연덕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다시 보죠. 임종이 다다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는 많은 사람이 뭡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 밝은 마음이 선으로 자격해서 좋은데 태어난 재생인 걸 지금 결정을 하겠지요. 벼도 뭡니까? 평소에 좀 잘 찾기 산대면 죽을 다 되갖고 뭡니까? 누가 여기서 놀리니까 있잖아요. 분노를 하고 막 막 그죠? 그러면 그것이 또 나쁜 재생인 걸 지금 결정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거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더 한계적으로 보이죠 그죠? 습관적으로 나쁜 짓 많은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놀러갈거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놀러갈거죠?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인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청정도로는 순서가 다릅니다. 아비라마타 상강은 이 아비라마타 킬라제븐은 거의 대부분이 청정도로입니다. 딱딱이 설명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라마타 상강은 종교적인 입자이고 그죠? 청정도로는 윤리도덕적인 입장에 냈죠. 그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나쁜 짓인데 행운이 나쁜데 태어나야죠. 그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거를 많이 습관적으로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 선체에 태어나야죠. 그죠? 아비라마타 상강은 임종의 다다로 지은 업을 더 감정합니다. 좋은 짓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뭡니까? 종교적인 입장이죠. 그죠? 그죠?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있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미우치고 참여하고 그죠? 그죠? 그는 예를 들어서 그죠? 남 마음의 타부를 열풍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다 참여하고 밝은 마음으로 죽는다면 선체에 다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도 어떤 하나의 의의 재생임이 지금 결정한다. 예? 그게 내분적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신이 있어 절대자가 있어갖고 유녀를 결정시켜주는거 아니다. 부처님이 있어서 유녀를 결정시켜주는거 아니다. 그죠? 보살님들이 있어서 그죠? 지장보살님이 그죠? 아무리 그죠? 압체중증을 그죠? 때문에 눈물을 주주주주주 흘리고 계셔도 지장보살님이 그 사람을 그거를 해주는거 아니다. 그죠? 지가 그걸 바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든지 압이 재생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네번째로 압체중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흠흠흠흠흠 그럼 이제 다 된다? 또 뭐 하나 남으면 안 되죠? 암 어떤 것이 어떤 압은 뭡니까? 금생에 받는 압이 있고 내생에 받는 압이 있고 삼생기에 받는 압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상자분 분리에만 독특한 물리입니다. 왜냐하면 상자분 분리에서는 업을 한번 짓으면 일곱번 짓잖아요? 일곱번 짓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것은 그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제일 약하다고 봅니다. 금생의 과고를 나타내는 업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곱번 중에 맨 마지막은 두번째 강도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생의 과고를 가져오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2번부터 6번까지 5개 업은 3생 뒤에 가장 강한 업이고 3생 세번째 생 뒤에 어느 세계든지 반드시 과고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네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많지죠? 그죠? 소력을 상실한 거 확 저는 이거 보고 그렇게 뜻이 기쁘거든요. 제목을 못 보고 그죠? 그렇게 확실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효력을 상실한 거 있잖아요. 이야!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죠? 효력을 딱 상실하게 그치자는 거죠? 이야! 이랬는데 뭡니까? 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첫번째 금생의 과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금생의 과고를 못 가져오면 뭡니까? 그죠?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죠? 맨 마지막 일곱번째 의원 뭡니까? 네. 내생의 과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죠? 그죠? 과고를 못 가져오면 상실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의원부터 육법까지 다섯개가 제일 강하게 되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삼생 뒤 백생 천생 십만생 일은생 뒤에도 반드시 과고를 가져온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효력을 상실한 덤이 진짜 효력을 상실한 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1대1으로 대응시키면 그런걸 상실한 덤인데 이거 전체로 보면 뭡니까? 어떤 업을 딱 지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과고를 가져오는 거로 됩니다. 와! 그 실망이 너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열두가지 의원에 대한 기분. 우리가 왜 기중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건 이렇게나 해봐도 어떻게 됩니까? 의원에 대한 얘기가 무지문지 깊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부단들이 결론은 저하고 이제 요만큼만 이해해도 됩니까? 결론은 똑같아 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딱 저의 결론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읍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밖에 없어요. 선읍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가구를 많이 지었더라도 뭡니까? 이거를 그죠? 파괴하는 또 뭡니까? 그 방에 안으로 또 대고 파괴하는 또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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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뭡니까? 이전에 조그만한 거부를 가져올 때 확 도와서 그죠? 큰 거부를 가져올 수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습관적인 거부되면 또 얼마나 그죠? 또 재생의 글씨를 결정한 데도 큰 그게 될 거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진짜 선읍이냐 어떤 게 선읍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벌써 나왔습니다. 선읍은 딱 세 가지로 정리했죠? 뭡니까? 고시 지게 수혜 그렇죠? 여기 다 했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모른다는 뜻 한 표정을 지은 분들이 제목 계시겠어요? 제가 진해 말하면 여기 다 나왔죠? 그죠? 선읍은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고시 지게 수혜 우리 초기 영웅 도체에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경에 시계 생천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보시와 지게입니다. 보시와 지게 그죠? 동산의상 도덕적인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성국에서 육바람일 중에서도 습관적인 문제죠. 그죠? 그럼 보시 지게 수행을 합치면 뭡니까? 그게 육바람일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남북관 모든 불교가 뭡니까? 선읍으로 우리 불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더 확장해서 아브라운드 상가에는 열 가지로 또 어디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수행은 극스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산매를 체험한다든지 동단은 뭡니까? 도와 과외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뭡니까? 예. 이전에 지었던 웬만한 안국은 뭡니까? 대상 뭡니까? 해로운 과부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극스러기 돼서 그거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뭡니까?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다. 요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억과 과거의 논리를 이렇게 명쾌하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래암 상관은 뭐하랄까? 수행이잖아. 그죠? 한국에서 저만큼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행을 권장하는 서류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수행하라고 저는 뭡니까? 저를 아는 분도 그렇지요. 그런 소리 제가 말해서 누가 수행하라고 하면 뭡니까? 그 뿐만이지요. 그죠? 수행을 해서 뭐하냐고 그죠? 그 뿐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업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 뭡니까? 무대보로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좀 뻣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하면 뻣떨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뼈갚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악을 덜진 뿐입니다.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짓습니다. 그러려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수행 안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거밖에 수행하지 말고 교학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뭡니까? 수행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업과 과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전에 지었을 악업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낸 것이냐 겨우 탈출구가 없느냐 반드시 과보로 가져오냐 나는 뭐 절망이냐 그런게 업이 과보로 가져온 것만 이야기하면 숙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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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불기선은 뭡니까? 또 돈 네 돈을 또 대고 방향을 또 대고 돈을 다 뭡니까? 파괴하는 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악업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보시지게 수행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깊은 뭡니까? 강력한 선을 보면 뭡니까? 물론 보시지게 중요합니다. 강력한 선을 보면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요? 유명히 흐름을 끓는 선을 끓는 선을 이런걸 뭡니까? 수행입니다. 그렇지요? 이런걸 다 이해하고 뭡니까? 그래서 수행을 해도 늦지. 나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나는 수행을 딱 하려고 마구는데 강력한 선을 수행을 계속 말하라고 그랬더니 염라뇽하기도 알았다. 제 팔은 그죠? 너는 왜 그래? 우세기 소린다. 너는 왜 그래 살았을 때 압으로 말이냐 지옥에 칵 이라고 뭡니까? 강력선이 수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수행을 해 하고 선을 덕선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강력선이 수행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수행 안했어요 그걸 압으로 많이 지었어요 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처님 빼고 알고는 저는 설명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행하라든가 확률적이라 하더만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이상하게 그랬잖아요 부처님 빼기를 하는 거 그게 부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무슨 소리야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죠? 불교를 못하는 거 나는 불교에서 똑같은 이야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길게 한번 제가 세서를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사실 왜냐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그게 수행이든 불교적인 삶이든 불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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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체계든 그 가운데 저는 업을 이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뭡니까 불교에서 불교를 통해서 내가 향상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대결하고 자 끝이 됩니까 흉 흉 흉 감사합니다.